아니 그럼 혹시 그거 아세요? 저희가 문제를 맞추면 100만 원 드리는 거. 진짜 주세요? 진짜요? 그러면 그 상금을 만약에 100만 원을 맞춰서 입금이 되면 그것도 회사를 통해서 나누나요? 어떻게 돼요 상금은? 어떻게 돼요 상금은? 어떻게 돼요 상금은? 아니죠? 네. 안 나눈다고요? 오늘 몸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. 네. 준비 잘하고 오셨는지. 그렇지만 오늘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요. 진짜. 최종 우승자에게는 무려 상금이 100만 원입니다. 100만 원. 와. 경금. 현금? 현금. 현금? 진짜요? 지금 안 되고! 재님. 수업사 안 고치고 바로 지금. 재님. 예. 회사가 가져갈 수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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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하시면 그 자리도 제가 직접 바로 그냥 드립니다. 와. 와우! 와우! 진짜! 여기 있습니다! 30만원짜리! 그걸로 뭐 하고 싶으세요? 저 같으면 6명이서 다 뭐 나눠가실 것 같은데 아 진짜요? 아니 5명이서 저희는 1명이 없어요 은채영? 우리 2명이서 미스? 우리 2명이서요?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우리 2명이서 우리 2명이서